1, 2, 3 1, 2, 3 1, 2, 3 선생님 이야기 두시고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둘, 셋 만나본 좋은 것 많이 아니시고 남땜이 하늘 내밀게 오시며 까먹게 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고맙다 훔쳐 너를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소 둘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들 선한 분들은 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저렴 넌 작은 아이가 둘 셋 셋 넌 둘 셋 넌 둘 셋 셋 셋 넌 넌 셋 이제 만나도 좋은 건 아니 아니 딸내리 아들레를 키우시며 까맣게 펴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나 할까요 고맙다 훔쳐여를 무실히 대기 보관 그 세월들이 가라우니러요 그 세월들이 가라우니러요 감사합니다.